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평호입니다. 부산시장을 지낸 그리고 오선의원인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 여당의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요구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서병수 의원은 지난 4월 20일 날 대정부 질의에서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해달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될 만큼 위법한 짓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사법처리될 만큼 범죄를 저질렀는지 이해하기 힘들다. 저의 마음과 다를 바 없는 국민이 절반이나 된다. 많은 국민들이 저를 만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을 걱정하고 빨리 석방할 수 있도록 건의해달라. 그런 마음으로 호소하는 분이 많다. 이 요구에 대해서 홍남기 직무대형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의 고유권 아니라 제가 판단할 사안이 아닙니다. 이후에 서병수 의원의 거듭된 사면 요구에 대해서도 홍남기 직무대형은 통치 큰 자의 권한이라 제가 거기까지 더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흥미로운 것은 국민의힘 반응입니다.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형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이후에 기자들과 만나서 서병수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이렇게 답합니다. 당 전체의 의견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사면은 많은 사람이 바라고 있고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당대표도 사면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사명권자인 문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초순 의원인 조수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탄핵도 역사하고 탄핵 대통령을 낸 정당은 반성하고 성찰해야 되고 서병수 의원은 사과하라 그런 아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서 참으로 이상하고 기이하고 때로는 괴이하게 생각하는 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 정의의 문제 그러니까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따지고 밝히려고 하는 그 시시비비를 가리는데 너무나 소극적이고 무관심하라는 것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문제뿐만 아니라 선거 정직성 문제 등 너무 많은 사회적 현안에 대해서 정의의 문제는 그냥 쓰레기통으로 던져지기가 일수입니다. 그냥 다수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헌법재판소가 판결했으니까 국회가 결의했으니까 검찰이 수사했으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했으니까 잔말 말라 이런 것이 너무나 성행합니다. 그것이 정거에 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냥 다수나 공적기관에 결정했으니까 그냥 따르라는 것이죠. 정말 이런 것을 보면 이 사회가 정말 어떤 사회인가라는 점을 정말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의문이나 의심이나 의욕이 생기면 문제가 생긴 거죠. 그 문제를 있는 그대로 보고 옳고 그름을 따지고 정거가 있는지 정거가 믿을 만한지 정거가 조작된 건 아닌지 이런 것을 묻고 답하고 조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옳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고쳐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지나치다고 할 정도로 그냥 무관심한 경우를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냥 검찰과 법원에 의해서 그냥 판결이 내려졌으니까 수사가 끝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옳은 것이다 그렇게 주장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법원과 검찰의 그런 수사나 판결에 정거에 의하지 않은 경우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것을 뒤집을 수도 있는 것이죠. 또한 권력과 결탁하거나 권력의 신혜가 되어 있는 경우는 또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는 겁니까. 왜 국민의힘 전직 국회의원들은 옳고 그름에 대해서 그렇게 해피하는 것일까. 그것이 참 궁금합니다. 물론 정당이 정권을 재창출해야 되고 여론의 동향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점은 이해하지만 그래도 사회라는 것이 옳은 것에 대한 열망이 있고 옳은 것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있어야 그 사회가 유지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10년 전에 서양 고전 공부를 제가 하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 가운데 하나가 서양 고전에 가장 중요한 논의 주제 가운데 하나가 거의 어떤 주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정의론이 차지한다는 겁니다. 옳은 게 뭐냐에 정의가 뭐냐에 무엇이 정의인가 무엇이 옳은 것인가를 두고 열띤 논쟁으로부터 서양 고전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이 대단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국회와 검찰과 법원이 모두 탄핵에 동조했기 때문에 정의다 혹은 역사다 거스릴 수 없다 그것이 법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들의 판단과 행동이 조작된 정보에 기초하고 있다면 그것을 옳은 결정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들의 판단이나 이런 것이 정거물이 아니고 신문기사에 바탕을 두고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지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을 지켜보면서 상원에서 그 수많은 그런 민주당 의원들이 보도에 따르면 보도에 따르면 보도에 따르면 보도에 따르면 하지만 그냥 트럼프 대통령을 변호하는 그런 변호사가 그냥 보도가 어떻게 정거물이 될 수 있냐 이런 지하에 그냥 다 묵사발로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참 저는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는 보도를 채택하지만 그건 보도를 채택하지 않지 않습니까. 탄핵 당시에 선의대령 의원 128명 가운데 최경환 의원을 제외한 127명이 포결에 참여했고 그 가운데 62명 48%가 찬성을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스스로 지금도 어른이를 했다고 믿고 싶어하고 또 믿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그들의 결정이 정거물에 의하지 않고 보도에 따른 것에 대한 어떤 가오를 아마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수준은 아직 멀었습니다. 월간 조선 같은 매체에서도 서병수 의원의 문제 제기를 다루면서 오랜만에 선거 승리로 당 분위기가 고무된 상황에서 사면론을 꺼내들어서 쇄신에 찬물을 끼얹었다 이런 비판을 면할 수 없다. 항상 실용적인 선거에 이겨야 된다든지 정권 재창조리라는 그런 실용주의 목표보다도 훨씬 더 선악이라든지 정의라든지 옳고 그름면기 상위 가치인데 오히려 훨씬 더 실용 목적이 더 위를 차지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래도 누군가는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구분화할 수 있어야 이 사회가 좀 더 나은 사회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새로운 정거물들이 계속해서 밝혀지게 되고 그 정거물들이 정말 믿을 수 없는 것이었다 이렇게 되면 그 문제의 시시비비를 따질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것이죠. 탄핵이 끝났기 때문에 종선이 끝났기 때문에 보궐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그냥 대충대충 넘어가자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을 볼 때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시조가 생각이 납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그냥 엉켜가지고 사는 것이 어떠하리 그런 거죠. 그러나 그게 금수사회하고 뭐가 차이가 나겠습니까? 옳은 것을 추구하지 않고 옳은 것을 그냥 내팽개치고 옳은 것에 무관심하고 그런 사회라면 그것이 어떻게 선진사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서병수 의원의 그런 사면 제기에 대해서 그런 국민의힘당 안팎뿐만 아니고 사회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보면 어쩌면 이 사회는 이렇게 옳고 그름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이 참으로 이해하기가 힘든 그런 부분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TV